로세니와 함께 19세기 전반 벨칸토 오페라를 주도한 도니 제띠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아리아 오나 푸르티바 라그리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 벨칸토인가 입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 벨칸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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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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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 마이스트로 무티가 마무리 코멘트 해주시겠습니다.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 마이스트로 무티가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 마이스트로 무티가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 마이스트로 무티가 그런데 그것은 동맥의 자산을 이용해서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 마 nest 아니요. 저는 solo 크리에이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 미세입니다.